와인 관련 조형물 몰도바에 있는 와이너리 중 기네스북에 등재든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았다 와인 관련 조형물이 특별하다 와인 저장고 안으로 차가 들어간다 얼마나 크고 길기에 차가 들어가는 것일까 키시노우를 건설할 때 캣던 화강암 광산을 와인 저장고로 만든 것이다 가장 깊은 곳은 지하 80m라고 한다 전체 거리가 무려 250km다 관광객들에게는 55km만 공개되고 있다 150만 병의 와인이 저장돼 있다 연간 2만 명 정도가 찾고 있다 기네스북 인증서다 세계에서 가장 길고 크다는 것과 저장된 와인의 수가 제일 많다고 인정받은 것이다 이 와이너리에는 개인 저장고도 있다 요즘은 중국 사람들이 큰 손님이다 와인 통을 이용한 레스토랑 문이다 작은 것에도 신경 쓴 흔적이 역력하다 와인 저장고를 둘러보고 나면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와인도 마신다 와인을 어떻게 하면 더 맛나게 마실 수 있을까 물어봤다 의외로 와인 잔을 잡는 법에 답이 있었다 와인이라 이름맛은 차지 안정된 물이 치게 필요하며 이렇게 불을 넣으면 좋으며 왼쪽을 부수다 물이 잘 졌습니다 16-18Cg 그리고 손님의 물이 매우 시기에는 더ude kriegen unde소의 자º다를 pain하는 것과 와인의 물이 모두fast 와인과 마ña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